자 이거는 레벨기가 아니라 측량기야. 저기 저 양반 어저께 술 먹고 고춧가루 끼는데 그냥 나온다. 세수도 안하고 코딱지도 그대로 있네. 자 잘 보여요. 자 2만 없으면 우리가 또 사고. 아 찌그러졌다고. 이거 피우면 돼. 폈잖아. 아니 빨리 갖다줘. 머리를 봐도 펴자. 2만 5천 원에. 자 이건 나도 사야 된다. 자 기수증기 되신 분들은 꼭 사. 집에서 나오지 말고 그냥 잡혀서 가지 말고. 짱 박혀서 그냥 한 달 내내 보고 있으면 돼. 자 만 없으면 내가 기수증기인가 보다. 자 만 원에 내가 살게. 자 이거 망둥어 낚시가면 딱 되겠네. 망둥어. 자 이건 새 거래요.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. 이것도 새 거. 하나, 두 개. 자 이거는 솔채. 솔채라고 아시죠? 이렇게 멀리 던질 때. 자 이것도 닐 하나 있고 세 개. 자 네 개. 닐이 네 개에다가. 자 이거 받침대 두 개. 어우 이거 좋은 거네. 자 이게 미제네 미제. 이 닐이 큰 고기 잡는 거야. 자 이렇게. 자 바이킹. 이것도 우리나라 거. 네일 세 개. 네일 때가 네 개. 갑니다. 자 삼만. 얘가 비싼 거야 얘가. 이거 하나만 해도 십 몇만 원 세는데. 이것도 새 거예요. 자. 야 이게 삼만. 자 삼만을 드리자고. 내 가에서 밀기. 종살이 잡는 거 이게 꽂아 갖고. 미끼리는 여기 다 있어. 자 오천. 자 저기 오천. 자 낚시대 갑니다. 어우 이건 두 개네. 자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. 자 갑니다. 만. 자 2만. 가격은 29만 원 써 있어. 자 삼만. 삼만도 싸지 세 건데. 자 여기 삼만 낚살. 이런 거 살려면 하나 더. 팔 9만 원. 두 개면 18만 원이잖아. 자 은성 거예요. 은성 거. 자 은성 거. 이거는 훌치기라고 해서 여기서 멀리 던져서 잡는 거. 자 은성 거. 자 만. 자 2만. 자 여기 2만. 줘. 여러분이 살려면 한 20만 원 정도 줘야지 이거. 그 정도 비싸단 말이야. 자 이거 개 빠이네 개 빠이. 새 거에요 새 거. 자 만. 자 2만. 자 2만. 자 이거 우럭대네 우럭대. 자 만. 자 저 뒤에. 자 만원에. 자 드리고. 이야 이거는 대가 두 개 드리고 새 거네요. 자 마도로스 우리나라 거네. 자 2만. 자 뒤에 자 2만. 해동 거에요 해동 거. 29만 원짜리 잘 샀어요. 자 이것도 좋네요. 자 우럭대. 자 2만. 자 여기 2만을 드리고. 어휴 좋은 거 은성 거 나왔네. 자 3만. 어디에. 자 엄마 이거 사. 자 2만. 야 잘 샀다. 이거 새 거에요 새 거. 자 뒤에 2만. 자 이거는 솔채. 이것도 낚싯대 좋네. 두 개. 솔채까지. 자 2만. 2만 5천. 자 2만 5천원 해서 드리고. 낚시 가방. 고기 잡으면 여기다 노 갖고 와야지. 고기 잡으러 다실 때. 자 만. 자 저 뒤에. 자 만원. 자 이게 전부 다 네 일이에요. 네 일. 한 스무 개. 스물 다섯 개 정도 되네. 자 3만. 자 5만. 자 6. 7. 5만원에. 자 아크테프 낙찰. 자 낚시 받침대. 자 만. 자 사장님. 자 5천원만 하세요. 저수지나 땜낚시 가면은 이 경사진대에서 낚시 하다 보면 미끄러져서 빠져 죽어. 그래서 이 받침대가 있어서 안 미끄러지게 돼 있는 의자. 낚시 의자에요 여기가. 낚시 하시는 분만 알 거야. 3만. 이게 십몇만 하는데 3만이 없어. 낚시를 안 하나. 2만. 2만 5천. 자 3만. 4만. 저기 자 3만원에. 반도 꺼내요. 자 니디 반도. 우리나라 반도. 반도 꺼도 좋지요. 다이와랑 거의 같아. 반도가. 자 두 개. 반악스 꺼네. 반악스. 그 비싼 반악스. 반악스. 자 이것도 반악스 꺼. 이게 이 사람이 낚시 광이야. 이게 싸구려 쓰는 사람은 중국산 거. 싼 거.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고기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. 자 낚시대도 끝내주네. 자 하나 두 개. 이야. 좋은 거 나오네. 일본에 가서 요거 살려니까 130만원 달래. 일본에 가면 더 비싸. 낚시대가. 120, 130 이래. 자 이건 새 거 같아요. 세 개. 그 다음에 솔채. 니디. 반악스 꺼가. 이게 다야. 자 5만 부터 갑니다. 자 5만. 7만. 자 10. 자 12. 자 여기 10만 원 해놔. 이야 이거는 뭐 칼치 낚시하러 다니셨나. 낚시대 좋다. 자 전부 카본 때네요. 3 우리나라 꺼에요. 중국산 아니야. 자 세 개. 이게 바다 낚시 용이지. 바다 낚시. 자 여기 찌통 다 있고. 바늘 다 있고. 어이구 바늘도 엄청 많네. 바늘이 여기 잔뜩 들어있어. 자 낚시대가 싸구려가 아니라 좋은 것만 들어있죠. 3만. 5만. 자 7만. 9만. 자 10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저기 8만 원 해. 낚살. 자 장구릴. 자 요거 메다 쓰고 나오는 거에요. 메다가 안 나오는 거 싸. 근데 이게 체크되는 게 비싼 거야. 자 이것도 다 카본 때네. 카본. 네 개. 요 우럭대. 그 다음에 여기 바늘하고 채비가 여기 다 들어있네. 10만. 15만. 자 15만 원 해. 자 낚살. 이거 자 요거하고 닐. 요렇게 세트를 해. 자 3만. 4만. 5만. 6. 자 5만 원 해. 자 낚살. 자 요거 두 칸짜리 민물대네요. 민물대 가지고 갯바위에서 낚시 한 번 또 뭐 나오더라고. 자 요것도 두 칸. 거기 안 나오면 그냥 팍 찍어서 나오는. 작살도 있네. 작살. 2만. 자 저 뒤에 2만 낚살. 자 두 개. 자 2만. 여기 앞에 자 2만 낚살. 자 낚시가방이 예사롭지가 않죠. 낚시대가 싸우려 가치가 않아. 이 가방 봐. 가방. 거기다가 자 찌까지 있어요. 찌까지. 자 3만. 5만. 7만. 9만. 10. 바이바이보. 9만 원 해. 자 드릴게요. 자 하나. 2개. 3개. 4개. 자 7개. 8개. 자 요것도 좋은 거죠. 싼 게 아니야. 요것도 한 십몇만 원 하더라고. 니리 둘레. 6개. 낚시대는 8개. 자 5만. 7만. 자 5만 낚살. 자 향어 잡는 거네. 향어. 향어. 1.7m. 솔채. 빙어 낚시 갈 때. 자 빙어. 자 얼음길 때 쓰는 거. 자 이 안에 다 있어요. 3만. 2만. 자 2만 낚살. 야 이거. 이거 하나도 2만 원인데. 닐 6개. 자 원닷 거네요. 카본. 자 4칸짜리. 자 요거는 솔채. 솔채. 자 요거 저 2칸. 이거 추가 잔티지네. 낚시추. 자 이것도 낚시추. 자 3만. 자 4만. 자 4만원에. 잘 샀다. 이거 어떻게 4만원에 샀어. 이거 하나만 해도. 제가 살 때만 해도 이거 16만원에 샀어. 원닷 거. 이야 이거 또. 자 끝내주네요. 2만. 자 3만. 보통 18만원 정도 해 이게. 4만. 자 4만. 4만원도 싼 거 같아. 받침대 하나. 2개. 3개. 4개. 5개. 낚싯대 8개. 받침대 7개. 자 2만. 자 3만. 자 여기 3만 낚살. 갖다가 저 잉어 잡으면 한 마리 줘야 돼. 자 스킨스쿠버 장비네요. 콜롬비아 거에요. 그 유명한 콜롬비아. 콜롬비아네 이런 거는 한 2, 30만원씩 하더라고 이거. 자 슈트까지. 자 이거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 전복 따고 할 때 쓰는 거에요 이게. 자 이건 여자 꺼네 이거는. 이게 남자 꺼. 슈트도요. 이게 하나가 60만원 70만원씩 슈트 하나가. 5만. 7만. 이 가방은 다 줄 거야. 이 안에. 우비도 있고. 낚실도 있고. 다 있어. 9만. 신발까지 있어. 물속에 신는 신발까지. 자 8만. 자 다 드려야지. 8만원이면 싼 거지. 자 낚실대도 있고. 니의도 있고 다 있잖아. 이게 저 민물낚시 할 때. 견지낚시 할 때 이거 입고 들어가면 돼. 자 만. 자 만원. 자 낚시받침대 이렇게. 만. 5천. 자 저분. 자 바닷스 꺼네요. 바닷스 해동꺼. 3만. 자 4만. 자 5만. 자 6. 7. 8. 9. 10. 알았어. 자. 12. 14. 16. 자 20. 22. 24. 자 저기 20의 낚살. 이거 하나값 나왔어. 하나. 이게 하나가 28만원 아니고. 하나값이야. 자 이게 비싼 낚시를 갖고 쓰시는 분이야. 이게. 일본에 가면 140, 160만원에 낚시대 하나가. 자 이것도 큰 거네. 4.3m짜리구요. 자 내일까지 몽땅. 10. 자 20. 30. 저기 30의 낚살. 이거 하나값도 안 돼요. 한번 물어보세요. 얼마나. 이런 것도 보통 한 18만원이 뭐야. 22만원 23만원 정도 줘야 될 거. 한 개당. 자 이거는. 니리 일제 다이와에요. 3개. 자 민물대도 이만큼 있어 이만큼. 자 3만. 4만. 자 두 분이 가위바위보. 자 3만 5천원 만. 3만 5천원 만. 3만 5천원 만. 3만 5천원. 3만 5천원. 3만 5천원. 3만 5천원.